자아이 먹고 갑니다잉 오이씨 쪼때뻔했다 우와 자 갑니다 먹방 진행할게요 자아 일단 라면부터 라면은 퍼지기 때문에 라면부터 먼저 조져야 되거든요 으흠 맛은 있네 자 사이공님 3,2,1,거거걸 슈르륵 20번 까먹어갖고 자 1에서 3번이나 와야 당첨입니다 당첨이 되시면 제 방송을 자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와우 무슨일이거 와우 하기스 사이공님 개신상이야 어 당첨되면 X돼 얘들아 하기스 사이공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사이공님 갑니다 자 3,2,1,고고고 서르륵 4번 까먹어갖고요 응 당첨이 되야 괴롭힐 수 있다꾸네 음 아 내다꾸네 예 방종이요 예 방종도 가능합니다 음 음 음 와우 음 일단 면부터 빨리 먹고 근데 제가 면을 많이 좋아합니다 자 3,2,1,GOGOGO 10번 까먹었고 매력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어우 질이네 좋아 미쳤다 응? 아트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. 아... 이야... 진짜 있네 쩌나 맛있네 아... 돼지고기 김치찌개 아이요 가영이 자 당첨이 되시면 제 방송을 자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0개 1에서 3번 고고고 음 라케라켓 세븐 까비 아까워요 음 아니지? 이야 맛있다 야 이거 밥 한 3공기 4공기 들어가겠는데 음? 흠 흠 흠 흠 앗 딱 뜨겁라 야 이거 완전 팝팝국이다 이거 고기하고 김치찌개 여러분들 계란말이 조합이 여러분들 여지가 없죠 야 땀난다 야 문 열어야겠다 덥다 불 앞에서 먹으니까 더 덥네 양 존나 많네 이거 그리고 아침에 먹을 거였으면 이거를 덜어서 먹어야지 이렇게 침 닫으러 갔는데 이걸 어떻게 내일 아침에 먹냐 어우 시발 터널 나온다 그만해라 그만해 톤 올라가니까 반찬도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은 반찬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침이 닫아가잖아 덜어서 먹어야지 그것 때문에 곰팡이 쓴다니까 덜어서 먹어야 돼 자 다 먹고 깔아있자 밥 두 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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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x장 밥 두 공기 엔소 밥 먹어야지 밥 Rudolph 밥 두 공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